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셨죠? 손을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종원, 하나정권 강남파이낸사 WM센터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멕시코와 인도 증시는 신흥국 가운데서도 탄탄한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두 나라 증시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와 인도, 그러면 인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인도 총선이 6주간의 대장정에 올랐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재직권 여부가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인도 모디 총리가 사면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재직권 여부가 중요하기는 한데,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75%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당선을 못하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디 총리는 모디노믹스를 내세우면서 눈에 띄는 경제 성장세를 이뤄나가면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리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프라와 제조업 관련 주 등에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 센세스 지수는 무려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도 중 실익회까지 꾸준히 강한 이유 한번 살펴주시고, 또 우리 2차장님 보시기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시는지요? 네, 모디노믹스가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요. 모디 총리가 직접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CEO를 만나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인도를 세일자기도 했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친화적 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고요. 또 인도는 최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섰죠. 중위 인구 연령이 28세로 젊고 학구열도 우리나라 못지않고요. 또 글로벌 기업 CEO의 오른 인물도 많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하고 또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에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이렇게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가 연임을 하게 되면 경제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인도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대체 생산 기지로 떠오르면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멕시코 시장이 들어온 외국인 자금만 50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지난번에도 니어쉬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활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해서 공장을 짓는 곳이 멕시코입니다. 미국에 인접해 있고 또 인건비가 저렴해서 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장으로 인해서 무역 장벽도 없습니다. 과거에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 위기에 허덕이던 이런 이미지의 멕시코는 예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무려 50조 원에 이르고요. 이에 따라서 폐소화도 지난 1년간 4% 상승하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보다 더 강한 모습을 폐소화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투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나 멕시코 같으면 두 나라의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ETF를 통한 투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수익률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 상장돼 있는 ETF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이스 멕시코 MSCI는 최근 1년간 10.7% 상승했고요. 작년 1월부터 체크를 하면 37%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1월부터 18%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 증시보다 2배 정도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코덱스 인도 리프티 비프티 최근에 1년간 27% 상승을 했고요. 타이거 인도 리프티 비프티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는 여기에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요. 해외 인도 ETF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ETF는 아이시얼즈 MSCI 인디아 스몰캡 ETF인데 최근 1년간 수익률이 47%로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인도 멕시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